광주시 민간위탁시설 여러 곳이 시의회 동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신수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일과 8일 열린 광주시청 복지건강국과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위탁시설의 시의회 동의 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광주희망원과 광주공원 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원 등 절차를 불이행한 경우가 8건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간위탁기관과 광주시는 시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신규 또는 재위탁을 위해 동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데 이 점에서 빠진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